한참의 영원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참의 영원을 본다. 한참의 일어났어요. 오늘 밤에 잠을 다음날 참고 계셨을까요? 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잠을 자야 살 수 있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물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썩은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또 활동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사용하지 않으면 몸에 삶이 되기 때문에 몸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참 힘들죠.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는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면증을 몰아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와야 합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면증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신경 안정입니다. 많은 병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신경 안전제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쉬어라. 걱정, 근심, 염려 다 내게 맡겨라.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예, 그분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쉬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이 너무 허약해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강 생활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예, 햇빛 있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예, 충분한 물을 마셔줘야 되고요. 예,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관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식을 또 해줘야 되고요. 예, 특별히 햇빛을 많이 쪼여야 됩니다. 예, 이 나라에 햇빛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불면증이 올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햇빛이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뜨거운 시간을 피해가면서 햇빛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 먹고 이런 시간에 또 저녁 먹기 전 늦은 시간에 햇빛에서 우리가 걷고 운동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 1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읽은 다음에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음식물에 관한 법령 3대 1조. 이제 사람을 읽습니다. Now I'm going to read This book, page 16 On top part There are many remedies used by God there are many ways of practicing the healing art but there is only one way that heaven approves God's remedies are the simple agencies of nature that will not tax or debilitate the system through their powerful properties pure air and water cleanliness a proper diet purity of life and a firm trust in God are remedies for the want of which thousands are dying there are many remedies people use for their healing but what God is using what God approves is only one and that is the benefit that we can get from the nature these remedies are not after people get sick and try to heal but it's rather it works as a preventing prevention of the sickness 그래서 우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이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병이 나서 고치는 것보다 병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열배로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일에 먼저 병이 걸려서 고통 당하는 걸 보면 그 온 가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일에 먼저 병이 걸려서 고통 당하는 걸 보면 그 온 가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예방을 미리 해야 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병이 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도 또 예방하는 이 치료제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날마다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받고 회복하고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받고 회복하고 순환시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태어날 때에 가지고 나온 세포를 평생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상세포는 살만큼 살고 나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새로 생겨납니다 한 청이 죽어나가고 그 밑에서 또 살아나고 계속 밀어내고 살아나고 순환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욕할 때에 때로 밀려나가는 세포들은 거의 다 죽은 세포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정확하게 층을 이루면서 죽어나가고 또 만들어지고 죽어나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계속 교차를 합니다 대우주가 순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으로 형성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숨쉬고 먹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양식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것입니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피도 날마다 소모되고 재생되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도 날마다 생겨나가고 또 새로 생겨나서 자꾸 자꾸 바뀌고 순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앞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앞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질이 변질되어서 생겨난 병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치료제들을 사용하므로 대부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치료제들을 안 받아들이고 싶든지 못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병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연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병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연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너무 병이 중에서 이 치료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든지 잠을 반드시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다든지 반드시 햇볕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치료제들을 먼저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몸은 도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몸에는 물이 부족해서 신체 순환이 안 일어나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치료자들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칙에 따라서 받고 회복하고 받고 회복하는 밤낮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언제부터 자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면 네, 해가 지면 잠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계 속에 세워두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9시 반에는 잠을 자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현재 입장에 알맞게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이곳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은 완전히 휴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회복실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에 완전히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다 꺼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세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리도 완전히 꺼야 합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틀어놓고 자든지 소리를 틀어놓고 잠을 잘 때는 잠은 잤지만 우리 몸은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소아기계도 완전히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소아기계도 완전히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6시에 과일만 간단히 드리는 것은 적어도 8시, 9시에 잠을 잘 때 위장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할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많이 회복하고 노폐물을 밀어내놨기 때문에 이걸 씻어줘야 합니다. 밤에 일어나면 우리 몸이 많이 탁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방안에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왜냐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찾아서 요리해서 먹는 법을 이제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먹어야 할 음식을 바로 찾아서 건강료를 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아프면 보호자의 도움만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труд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게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citizens이나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가 될 수 있는 대로. 혹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할 수 없는 경우만을 얻게 하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앉아있는 기위가 있는 질을 대단히 벌기 jetzt 못합니다. 환자는 최대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관은 다 죽어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받는 첫날에 제가 상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에카마이 교회에서 집사님의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묵은 엄마를 옮기고 이렇게 안에서 간호를 하면서 뼈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동안에 저 딸이 치료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 딸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저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잠도 잘 주무시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러신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잘 뛰어다닐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잘 뛰어다닐 수는 없다 할지라도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느냐 하면 한 발짝이라도 스스로 걷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기능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몸이 아파. 나는 일어날 수도 없어. 물 좀 갖다 줘. 씻겨줘. 닦여줘. 그런 환자를 내 물도 뜯어 드리고 씻겨 드리고 입혀 드리고 가만히 눕혀 놓으면 환자를 돕는 게 아니고 환자를 해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음살이 심합니다. 환자는 음살이 심합니다. 자기가 좀 아프면 상대방의 동정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환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꾸 도와주는 것은 환자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힘은 쓸수록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용함으로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나누어 줄수록 더 개발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들은 자꾸자꾸 사용할수록 더 많이 많이 개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아껴놓으면 녹썰어 죽어갑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도 가난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더 부여해집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환자는 있는 힘을 자꾸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한 마디 단어를 가지고 그냥 긋고 운동하라고 하지만 운동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원칙 속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운동보다 더 중요한 운동이 마음의 운동입니다. 모든 천연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모든 천연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연계의 혜택을 우리가 또 받음으로 우리도 받고 나누고 살아갑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사용하는 법칙들입니다. 천연계의 법칙을 세우신 그분이 우리 인체의 법칙을 동일하게 세우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고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연계 속에 두신 에너지를 먹도록 음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음식은 다 식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인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만들고 익혀서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곧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곧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간나물의 감은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감을 만들었어요. 사과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곡식이나 모든 과일은 동일하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식품들입니다. 섬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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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가고 수분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우리 몸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섬유질을 먹어서 대변으로 나가고 거기서 따라 들어온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우리 몸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식물들이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장세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치료제들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을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받을 때에 나무 잎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산소를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또 마시는 겁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선정계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통역이 잘 되죠. 글쎄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오늘 여기서 화요부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은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이것들은 강력한 치유력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전한 치료제다. 하나님이 이 치료제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창조하신 그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창조됐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빛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창조의 에너지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물질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공기이고 물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타라고 하는 이 치료법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치료제를 받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1장 29절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먹고 산다는 어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건강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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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